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속은 좀 괜찮습니까? 어제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저 어제 술 마신 거 어떻게 아셨어요? 혹시 술 냄새 나요? 기억이 아예 없습니까? 아니 제 폰으로 영상까지 찍어놓고? 영상이요? 아닙니다 기억 못하면 됐습니다 기억 못하면 되긴 뭐가 돼요? 무슨 동영상이길래 아니 줘요 아 있어 봐요 내가 찍은 거면 내가 좀 보게 아 자 고기남 대리님 진짜로 일만 할 건가요? 연애는 안 하고 그러면 티아랑도 연애 안 할 건가 대답해 봐요 이 자식 왜 그러세요 아 그냥 나랑 연애해요 나랑 연애하겠다고 빨리 대답해 봐요 저 허허 빼닭 증거 영상 남기게 많이 취했다 아유 시안씨 아우 술 냄새 아우 술 냄새 아우 헤이 아니 김희아씨 어제 많이 취한 거 같더라고요 아 정말 농담이 어우 진짜 농담은 아닌데 네? 저 고 대리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방울토마토 다섯 달 갖다준 그때부턴지 파쇄된 문서 일일이 붙여주시던 그때부턴지 꺼바로우를 꺼다놓은이라고 부르면서 착하게 웃던 그때부턴지 시작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 고 대리님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. 좀 이따 얘기 좀 할까요? 뭐야? 왜 이따 얘기하지? 저 성격에 거절할 거면 바로 칼같이 잘랐을 텐데 어떡해! 나도 이제 커플 데려다 봐! 잘했어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지하 씨는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인 게 느껴져요. 다른 사람의 비밀도 끝까지 잘 지켜주고 저한테도 잘해준 게 많고요. 그렇지만 김지하 씨의 마음 받아줄 순 없어요. 네? 왜, 왜요? 나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싶고 빨리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싶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. 목표한 바를 이룰 때까지는 이렇게 여유 없이 지내야 되고요. 김지하 씨는 점심 먹고 나면 꼭 카라멜 마키아토 마시던데 저랑 만나면 계속 이렇게 믹스 커피만 마셔야 돼요. 그리고 지하 씨가 좋아하는 꿔바로우도 생일 때만 먹어야 돼요. 저 괜찮아요, 그래도. 아니요. 그렇게 재미없고 치열하게 인생을 사는 건 저 하나만으로 좋게요. 지하 씨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이젠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. 미안해요. 이렇게 해봐요. 아아 아